특검 여론이 그래서 점점 더 커지는 것이고 한동훈 대표는 특감반, 특별감찰관 이거 빨리 추천해라, 후보 추천해라, 그렇게 가자 민주당도 압박을 하면서 당내에서도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연결시킨 문제가 아니다 대선 공약 아니냐 이렇게 당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특검 말고 특감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본질적인 거는 아예 엄두도 못 내니까 그냥 비껴간 거잖아요 김건희 특검이나 최현병 특검은 말도 못 보내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러니까 특별감찰관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 때 특별감찰관 국회에 추천해 주면 받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특별감찰관이라도 뭐 하나 가시적인 성과 하나 만들려고 툭 던져놓은 건데 그 정도는 받을 줄 알았는데 거기서 또 부딪힌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가 정말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뭘 제안하면 더 안 해 더 안 해 더 안 해?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실 특감반은 아무 의미가 없는 내용이에요 특감반은 예비적 기능을 하는 거잖아요 예방주사 측면이 가능하지만 친인척이라든지 수석 이상의 그 정도의 그런 것들을 미리 예방하는 기능이고 강제 수사권도 없어요 사실 임명한다고 해도 윤석열 대통령 정도 적으면 그냥 무력화시킬 수도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조차도 지금 추경원 원내대표가 대놓고 안 된다고 하니까 한동훈 너는 안 돼 뭐 이거죠 한동훈 너는 안 돼? 그걸 어떻게 의총에 붙여서 표결을 합니까? 그 내용 가지고 남사스럽게 남사스럽게 특감을 할지 말지 아니 그리고 그거는 서로 다 죽는 게임이에요 완전 외통수에 걸린 거죠 여당에서 보면 아니 예를 들어서 특별 감청관을 받는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추경원 원내대표는 완전히 지금 뭐 내인덕이죠 윤석열 바로 내인덕 끝나는 거고 또 반대로 그게 부결되면 한동훈 대표는 또 바로 또 그냥 아웃 제로 콜라 그런 전투를 과연 할까 싶어요 제가 봤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권 내에서도 통합이 안 되는 모습 분열하는 모습 홍준표 대구시장도 엄청나게 한동훈 대표는 비판하고 있더만요 김태훈 충남지사도 그렇고 당 안팎에서 한동훈 대표를 비판한 목소리가 있는데 이게 한동훈 대표에 대한 비판도 비판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면 이제 거의 이제 바닥에 왔다 뭐 바닥을 뚫고 지하실로 가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각 여론조사 기관마다 거의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길럽도 지난주에 보니까 20%가 지지율이 나왔고요 그게 저희가 2016년 12월 9일에 박근혜 탄핵 결정됐잖아요 국회에서 제가 그때 국회 앞에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때 그런 역사적 현장에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박근혜 통의 지지율이 5%였어요 아 탄핵 당할 때 5% 5%였고 70대를 제외한 전일 여정대가 10%대로 떨어졌었는데 이번에 갤럽 조사가 20%였잖아요 근데 40대는 6% 나왔어요 아 40대가 6%였는데 40대 6%고 30대 50대도 10% 13% 15% 그러잖아요 60대도 지금 26% 60대까지 그러니까 부정평가에 60%를 찍었잖아요 TK에서 대구에서만 대구 경북에서 부정률이 지금 60%를 찍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심리적 탄핵센터는 이미 왔고 그 마지막 뚝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그 단계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부리나키 한동훈 대표가 얼마 전에 대구도 찾아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번 일요일이었죠 이번 주에 일요일날 대규모 종교집회 있었잖아요 아 맞아요 종교집회 교통에 마비가 됐어요 표면적으로는 차별금지법 재정 반대 뭐 이런 거였지만 사실 그 차별금지법도요 그것도 그분들이 보수 기독교연합회에서 주장하는 내용인데 그 법안을 누가 냈는지 아세요? 누가 냈는지 21대 때 이상민 의원이 냈거든요 그분 국민의힘으로 갔잖아요 국민의힘 소속이죠 지금 그리고 사실 22대 때는 아직 발의한 의원이 없어요 지금 현안도 아닌데 그렇게 모일 필요가 있느냐 모였잖아요 모였는데 제가 사이드에서 들은 얘기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TK랑 경북까지도 무너졌다 그래서 믿을 곳은 이제 보수 보수 계신교회 그쪽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전 모임할 때 대통령실에 있는 모인사가 참석해서 부탁도 하고 그랬다는 그런 전언이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의식을 본인들도 갖고 있는 거죠 사실상 정치적인 집회 그러니까 어떻게 세과시 겸 아니면 윤석열 기자 마지막에 그런 뭔가의 그런 보여주기식 그런 것들도 같이 가미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국민의힘 당사 앞에 태극기랑 성조기를 한 손씩 한 손씩 들리고 와서 집회하는 한동훈 대표를 비판하는 그런 집회도 있었습니다 유일한 지금 버팀목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뭐 확장하거나 아니면 야당을 설득하거나 이런 단계가 아니라 이미 뭐 조사로 나오잖아요 대구, 경북에 대한 조사라든지 70대 빼는 60대까지도 다 지금 다 뒤집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것들은 되게 또 가속도가 붙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우리가 11월 2일 날 민주당이 광장으로 나가고 또 11월 9일, 11월 20일, 12월 7일 연달아서 시민단체들이 대규모 윤석열, 퇴진 또는 탄핵 집회가 다 예정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국민들의 그런 분노들이 거기서 하나 둘씩 모아지면 그 속도는 훨씬 더 가속화될 것이고 11월 14일 날 저희가 김건희 특검법 다시 발의하잖아요 다시 표결을? 발의, 발의 발의를 다시? 발의를 하면 제2호 국권 돌아오면 28일이거든요 11월 28일 발의는 되고 표결을 하시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14일 날 저희가 통과시키죠 이제 그러니까 표결, 표결 발의가 아니고 표결 통과시키고 이제 거부권 행사할 거잖아요 다시 올 거를 예상하면 2주 안에 오니까 11월 28일 우리는 예상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만약에 한 판 전쟁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때까지 우리 민주당에서는 총력을 다 해가지고 원내뿐만 아니라 광장에서조차 국민들한테 같이 긴검히 특검법이 필요함을 알려가지고 반드시 그때 통과될 수 있도록 그리고 윤환 갈등이 그때까지도 계속 극복되지 않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 추동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죠 11월이 참 중요한 달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 1심 선고도 있고 여러모로 중요한 그런 시점인데 20%에 걸쳐있는 한국결력조사 기준으로 보면 걸쳐있는 이게 이제 10%대로 떨어지게 된다 20%대 그러니까 앞에 2자 또 1자 이게 바뀌는 게 엄청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럼요 20%를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하고 공무원들은 이미 복지부동 상태로 들어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20%가 무너지는 순간 속도는 엄청 가파르게 가속도가 붙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국민들은 심리적 탄핵 상태에 들어가 있는 거고 우리 어제 최고위에서 저도 배석은 했지만 최고위원분들의 발언 하나하나도 정말 무려 섞인 그런 목소리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김민석 최고위원은 호스피스를 끼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고 무채고위원은 하야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고 탄핵 얘기 나오고 국민의 저항권이 저항권 행사 시점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올 정도였으니까 국민들의 심리적인 마음은 이제 탄핵이 된 듯한 그런 모습인데 아직 실질적인 탄핵 절차는 들어가지 않아서 국민들이 답답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들이 식시장에 ывают Sharon 국민들은 또 supper에 민 có calls summer 국민들은 일 Voy oblig돌uft 감사합니다.